안녕하세요. 스티룡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기름을 넣을 때마다 S-OIL이나 아니면 최저가 검색을 해서 기름을 넣는 편인데요. S-OIL에 넣을 때는 항상 이런 이 카드로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넣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허벌허벌하게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검색하던 차에 홈페이지에서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검색창에 S-OIL 보너스 카드라고 치면 이런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로그인 창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카드 재발급이라고 그냥 메뉴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라고 하네요. 보안 문자를 이렇게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다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뜹니다. 카드 선택 구도일 패밀리 카드 사랑의 열매 경유 전용 보너스 카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저는 물론 S-OIL 구도일 패밀리 카드로 했습니다. 원래 저걸 쓰고 있었기도 하고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하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카드 디자인을 이렇게 네 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고 있는 도일이로 했고요. 이렇게 배송지까지 입력하고 여기 카드 신청을 누리기만 하면 7일 이내에 자기 집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별로 도움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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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